근데 니키씨도 정말 잘했고 난 그 영상을 정말 여러번 봤거든요 민지씨 현장에서 어땠습니까? 금방 찍었어요? 니키 선배님께서 추를 워낙 잘 추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뵙고 추게 되니까 제가 오히려 한 수 뵙은 느낌이었어요 그루버 하셔서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우씨하고 촬영했을 때 어때? 그루버 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다행이다! 정글한 멍댄스 정글한 멍댄스 정글한 멍댄스 정글한 멍댄스 감사합니다.